그 호스텔에서 밥을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공용 공간, 밥 먹는 공간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폐쇄했어요. 완전 들어가지도 말라 그래서 밥은 먹어야 겠고 이걸 어디서 먹어야 되나 해서 일단은 차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차에서 시리얼 간단하게 먹고 아 날씨가 좀 이래야지 오늘 드디어 베를린에서 날씨가 좋습니다. 어제까지는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고 오늘은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맑다고 이미 예상이 나온 상태라서 좀 기대를 하고 일찍 나왔는데 역시 갓 구글 날씨 너무 좋습니다.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웬만큼이면 맞으면서 좀 돌아다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왔고 그리고 바람도 너무 심하게 불어서 이 독일의 베를린에 내리는 비가 다 제 얼굴로 튀었어요.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베를린 시내를 좀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이거 베를린 장독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체크포인트 찰리라고 예전에 동독하고 서독을 나누는 톨게이트였다가 냉전 시대 때는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고 있던 점수고 저기 저 군독이 동독인가요? 약간 동산주의 스타일이긴 한데 동독과 서독이 이제 하나가 되고 나서 유일한 분당국가가 대화민국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별거는 없네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 시절을 생각하시는 건지 여기 많이 와 계세요. 옛날에 여기 냉전 시대 때는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양쪽에다가 탱크 갖다 놓고 대치하고 있던 장소로 설발하죠. 이야 여기 이런 거지. 냉전 시대 때 진짜 이 정화통 이거 진짜 그거네 깡통모네. 2차 세계대전 그 깡통모 맞네. 이런데 이게 정통 그거지. 짜세. 맵과 망치. 동산주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런데서 군복을 빌려주나보다. 그리고 택시어 뭐야? 컨셉카 그냥 주차해놓은 건가? 귀엽네. 움직이나? 시트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이야 뭐야 이거. 트랩 트랩 트랩이 월드 트랩이 무지어입니다. 아 이 차들 우편업도 그거 하는구나. 실제 움직이는 애들은 아니구나. 별게 다 있구만. 그리고 다행히 이 공장은 차가 안 다녀서 관람하기가 좋네요. 여기 프랑스 국기 뭐 미국 국기 걸려있는 거 보니까 전세계 대사관이 여기 다 있나 보네. 멋있는데? 베를린 내에서도 여기를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와 날씨랑 겹쳐져서 너무 환상이다.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즈처럼 브란단브르크 도어 뒤로 도로가 일직선으로 쭉 와 있습니다. 이게 냉전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기가 유명해서도 있지만 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라고 유대인 학살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어온 기억 공간이 있어요. 이게 주변이라 그래서 겸사겸사 보러 온 거거든요. 오늘의 메인은 이게 아니라 유대인 학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얼마나 큰 유대인 학살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반성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궁금하잖아요. 제가 일할 때 그런 역사를 공부도 많이 했었고 얘기도 많이 해줬고 했는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보러 가려고요. 그래도 이 브란단브르크 토어는 맛있네요. 집계된 것만 수백만을 바라는 유대인들이 퇴사를 당했다고 하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누군지도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기억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고 이름도 몰라요. 내가 죽으면 이름은 알겠지. 근데 내가 전쟁통에 죽었다? 아니면 학살당했다? 이러면 이름이 안 남고 그냥 몇 명 죽었다. 예를 들면 몇 백만 명 죽었다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름이 안 남죠. 기억 공간 자체가 길이 꾸불꾸불 돼 있어요. 언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평평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바닥이 기울어져 있고 울퉁불퉁하고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 당시 유태인들이 피뻑 받을 때 그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 여기도 오르락내리락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에 갇혀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얘네가 표현하려고 했던 게 제가 이 기억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위로는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보이는데 나는 올라갈 수가 없어. 너무 높아서.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불안정하고 또 하늘은 보이는데 자유는 보이는데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도 되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고 걷기도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방을 봐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여기 있으니까 좀 진짜 답답해요. 빨리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걷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르락내리락 오르막길 내리막길 있는 거고 어딜 봐도 다 똑같아요. 어딜 봐도 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 갇혀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낮은 달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수용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희망이 안 보이는 얼른 나가겠습니다. 진짜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저기 저 끝에가 자유라고 생각을 하면 빨리 가고 싶어요. 다 빨리. 답답하니까. 여기서 사람 잃어버리면 찾지도 못할 것 같은데 조금씩 자유에 가까워치면 벽들도 낮아지고 주변 풍경도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지나온 홀로코스트입니다. 유대인 박물관을 가봐야겠다. 들어가야지. 안 되겠어요. 아... 괴로키. 무료로 줬습니다. 무료로. 유수용소가 있는 폴란드에서 웅칭말 학살을 이뤄뒀다고 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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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런 전시회도 같이 하고 있어서 볼거리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예술품들도 전시되어 있어요. 나사람들은 아직 중이 저렇게 기네요. 유대인박물관을 다 보고 나왔는데요. 역사뿐만 아니라 전시회도 같이 하고 있어서 더 볼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사 공간이 조금 더 무거운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잔인한 것도 있고 좀 뭐라 그럴까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특히나 홀로코스트를 갔다 와서 아까 그 답답함을 경험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이 안에도 바닥이 다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고 기울어져 있고 더 힘들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메모리얼 파크가 또 따로 있다는데 그거는 어제 비바람이 너무 불어서 오늘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베를린 일정이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무스타파 케바 한 번 더 때리고 그리고 악마의 다리 독일의 악마의 다리로 이동을 끄겠습니다. 아 무스타파 케바 때리려고 그랬는데 줄이 거의 롯데월드 아틀란티스 급이에요. 한 3시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이대로라면 오늘 다음 목적지를 못 갈 것 같아서 그냥 떠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뭐 커리 36 현지인한테 추천받은 핫도어집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줄이 한 티익스프레스 급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점심 간단하게 먹고 오늘 저녁을 좀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해요. 독일의 악마의 다리라고 소문난 데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그냥 데빌스 브릿지라고 하더라고요. 악마의 다리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린다니까 이야 이 아저씨가 땡큐 소 마지 땡큐 오 럭키 여기 악마의 다리 주차장 기본적으로 2시간에 3유로를 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 티켓을 차량 대시보드에 올려놔야 하거든요. 근데 저 아저씨가 와갖고 너 티켓 필요하냐고 너 티켓 필요하냐고 자기 티켓 있는데 4시 15분까지니까 그 전에 나갈 거면 이거 쓰라고 허허 땡큐 땡큐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안 올려놓으면 벌금입니다. 벌금 내야 돼요. 마음 편하게 악마의 다리 후딱 보고 여기가 엄청 외진 곳이라서 버스 타고 오기에는 진짜 힘들거든요. 웬만하면 차를 갖고 와야 돼요. 대중교통으로는 진짜 오기 힘들고 다 작아요. 이렇게 자발을 펴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 강 위에 악마의 다리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만들었다 뭐 이런 그런 스토리가 있는 다리랍니다. 다리가 물 위에 비춰서 완벽한 아치 완벽한 원을 그리면 그게 최고 뷰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다행히 날씨가 좋아요. 다행히 저게 슬슬 보이는 것 같은데 악마의 다리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 뒤에가 지금 물에 반사되서 완벽한 원을 보는 거 보이죠? 저게 악마의 다리입니다. 이렇게 진짜 예쁘다. 여기서 보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가까이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고 거기를 건널 수 있나? 건널 수 있을지 모르겠네. 건널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 위에서 이쪽 보는 것도 색다른 뷰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사진 찍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나 이러고 있으면 작품이 안 나오잖아. 이거 되게 거창할 줄 알았거든요. 엄청 크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동네에 있는 다리? 그래서 여기가 이게 폴란드 국경이에요. 독일의 거의 동쪽 끝이거든요. 폴란드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도시라서 폴란드나 이런 이런 국가에서는 웨딩 촬영으로 많이 온다네. 지금 여기 가려져 있는데 올라갈 수는 없나보다 올라갈 수는 없고 펜스가 쳐져있고 이렇게 그냥 볼 수만 있게 해놨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만든 다리 치고는 조금 작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뒤에 호수 길가까지는 한번 내려가서 봐야겠다. 반대편에서도 한번 봐야지. 근데 이렇게 이쁜데 이 점이 좀 무섭다. 저렇게 예쁜데 뭐 예술 다리 이럴 수도 있잖아. 백만불짜리 다리 뭐 이런 거. 그래 여기서도 볼 수 있게 해놨네. 자연은 들어가지 말라고 해놓고 여기서 보는 것도 또 색다르네. 근데 다만 물에 비치는 게 안 보인다는 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라는 거 제가 읽어보려고 2시간 돌아온 건데 오케이.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분컨 딱 10분 됐습니다. 입구에서 악마의 다리 찍고 들어가서 찍고 들어가서 찍고 다시 악마의 다리 입구에 나와서 나까지 찍고 가는 데 10분 주차비 3유로 물론 저는 누가 줬지만 여기를 버스 타고 오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 타고 오면 안 되고 혹시나 폴란드 갈 일 있으면 중간에 잠깐 들려서 찍는 거고 굳이 막 악마의 다리 가야돼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아쉽지만 악마의 다리는 여기서 끝 바로 그냥 드레스댄으로 가겠습니다. 드레스댄 가서 밥을 좀 먹어야지 오늘 무스타파 케밥도 못 먹고 이랬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 오늘이 아마 근데 마지막 캠핑이에요. 드레스댄이 유럽에서 마지막 한 달 캠핑여행 끝내고 다음부터는 동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차를 반납을 하고 이제 호스텔이나 아니면 숙소에서 지낼 거라 오늘이 마지막 캠핑 삼겹살 파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추워. 가시죠.